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선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는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소비자가 기존 코픽스, 가상금리와 기준금리, 우대금리 등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선정 내역서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합니다.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우대금리와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가져가는 금액도 알 수 있게 됩니다.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상금리의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황급하기로 했습니다.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선합니다.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, 금융연구원, 은행권이 공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